금방 끈적 일단 정일 막아나서 미시령계 거기 내부 근데 여기 멋있다 아 이거 미시령계 work이야 근데 나 이거 올려도 돼? 너 가는 거? 어 괜찮아 그래? 맛있어 근데? 맛있어 가장 계곡 가는 중 계곡이다 사람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저희 금강소 계곡 입구 저기가 그 튜브 빌리는 데거든요? 아아 한번 가볼까요? 네 우와 여기 불색깔 예쁜데? 좋다 아 근데 되게 작다 좁다 여기서 튜브 구명조끼 사고 이동 계란 야 계곡 간다 헤헤 다리 착서 근데 시원하다 여기만 있어도 핸 좀 먹어야지 어 잘자 오빠 진짜 한숨차요 우리 이따가 샤워할래? 나? 여기 밑에 롯롯롯. 해마 와, 물이다. 와, 시원해. 와, 물 엄청 맑아. 와, 너무 좋다. 처음 떠보는 거야, 물에? 물고기야, 어디 갔니? 하나, 둘, 셋. 아, 이거 물속에 넣어? 아, 왜 참 깊어?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? 나 지금 좀 무서워졌어. 여기 한 3m가 된대. 아, 진짜요? 무서워. 물고기야, 안녕. 저기 안에 물고기 엄청 많은데. 오, 잘 보인다. 오, 물고기 너무 많아. 아, 물고기 너무 많아. 아, 힘들어. 안, 힘들어. 아, 물고기. 아, 물고기. 아, 물고기. 뭐, 물고기. 뭐, 물고기. 더 멀리 가고 싶어. 네가. 아, 물고기. 집값시다 사람이 많아졌어 오늘은 이만 재밌게 잘 놀았다 이쪽에서 찍는게 더 예쁘지 않아요? 이쪽에서 찍는게 더 예쁘더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, 이쪽에서 찍는게 더 예쁜 점이 되어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의 시각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